굿 멈춰 зачем 왼쪽인지 아빠 왼쪽인 롤 왼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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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sitting 멈춰보세요 이제 멈출 줄 알아요. 이게 무슨 발이죠? 오른발. 오른발을 눌러서 왼발이 올라오면 왼발을 밀어주세요. 멈추기. 옳지. 앞에 보고요. 잘했어요. 이게 무슨 발이죠? 왼발을 누르면 오른발이 올라오죠? 오른발을 앞으로 밀어주세요. 멈춰. 옳지. 옳지. 잘하고 있어. 오른발을 눌러서 왼발 앞으로 멈춰볼게요. 잘했어요. 왼발을 밀어주세요. 왼발을 누르면 오른발을 앞으로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오른발을 밀어주세요. 오른발을 밀어주세요. 멈추세요. 자, 한번 또 가볼까요? 왼발을 누르고 오른발을 누르고 오른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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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